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분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통 관심이 어디 있으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또 나는 어떤 존재로 가야 되느냐 복받는 건 그런 건 관심 없고 사역도 주님이 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든 인간 이게 이제 최후의 관심이었어요 아담 이전에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진짜 인간이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정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인간 그것이 장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원래 인간 존재야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장조조고 이제 우리는 피 좀 물러서 장조조 하나님께서 엮어가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험 속에 계속 제가 마음을 담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과 성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보가 지키는 굉장한 존재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면서 네가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보가 지키라 야 이게 이제 인간은 하나님 다 책임지고 삽니까 이제 사명을 줬지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게 대단하다 나 혼자서도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보가 지킬 수 있는 존재구나 굉장하게 인간의 존재가 대단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자꾸 말씀 들으면서 보면서 또 보험 속에서 자꾸만 챙겨나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장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셨어 뭐 에덴 알잖아요 진짜 이 에덴은 완전히 바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서 뭐 농사 안제도 그게 뭐 굉장히 웰빙과 실묻고 아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럼 이제 이런 인간으로 이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으세요 이런 주님이 하시고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 바울은 전도자의 모델이지만 어떤 정말 인간 하나님 만든 그 형상의 축복 속에서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틀리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냥 봤잖아요 성경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그때부터 하루 두 시간 세 시간에서 본 성경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왜? 진짜 성경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가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경 속에서 엮어진 인생이라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석 같은 게 설정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주석가들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환경의 배경 이런 것도 있지만 주석가라고 해서 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건 뭐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성경 속에서의 제대로 성경 중심 속에서 엮어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참 저는 또 감사한 것이 남달리 저는 정말로 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으로 가려면 보금의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서 보금은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매일같이 거기에 올해 냈으니까 52살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 계속 듣습니다 아마 그렇게 든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유 목사님이 팀 사이 갈 때이면 팀 사이가 내가 보금 누리면 만나면 하나님 주고 미소는 말 저기 제자 내가 제자 제자 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내가 제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제자를 부치게 되고 전문 그렇지 이제 내가 보금 누리면 전문 사이가 되게 돼 있고 지겨야 당연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을 들으면서 정돈이 돼요 예전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하게 처음부터 이 말씀 속에 엮어주면서 결국은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1, 2년 전입니다 와 내가 이런 존재네 얼마나 감격이 될지 몰라요 이전에도 제가 보금 속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끝났다 너 세상 제사단 완전 끝났다 그 말씀이 가슴을 쳐줬어요 그게 20안 7, 8년 될 적에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지금 보좌우편에 계신데 왕선제 제사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세상의 질서를 밟을 것이다 아 내가 이 왕적이고 선제적 제사장의 축복을 내가 누르고 그래야만 내가 세상을 뒤집겠구나 아 이게 깨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연이어 이미 보좌우편에 계신 거리 속은 뭔지 아느냐 네 안에서 내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 같나? 아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고 제자 찾고 사람 살리고 죽은 자 살리는 것 이거 전부다 내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왔어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하고 있다 이야 이게 자꾸 보금 들으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원색보금 우리 금년에 원단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원래는 여름 우리 수련회가 있으면 주로 그때 이걸 한번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남은 이 부분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여름 수련회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때쯤은 한 번 우리 원단을 한 번도 그래주게 되었다 왜냐 금년에 끝내야 되니까 저는 금년에 30년 다 됐으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응답과 정글을 주었잖아요 또 제가 동기나 욕심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자 원색보금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이뤄졌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 고난의 주님이시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원색보금을 줘서 여기에서 네 인생 결론을 나야 된다 여기에서 결론을 안 나면 너는 끊임없이 사탄에 당한다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창세계 3장의 각인풀이 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 혼자만 그래 끝날 것이냐 바울은 단 한 분 다미색 동산에서 바로 결론 났지 않았냐 부활의 주님 만남에서 너는 지금 30년 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 끌어붙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보태고 또 새롭게 또 연구하고 이래 하지 이 원색보금을 그렇게 잘 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뭐 총회에서 내가 총회장을 몇 분을 하고 21세 회장을 쪼개왔고 또 지금 내가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잠시입니다 잠시 천사보다 그래서 희그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참 중요하죠 결국은 원색보금이 뭡니까 원색보금이 뭡니까 이 원색보금이 알아야죠 저는 아무리 봐도요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이 보금 전했어요 아 이게 원색보금이라 하나님 사람 대단하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인간을 만든 그 호호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합향치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면 인간의 존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나는 고요 같아요 우리가 예배 좀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린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지하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끝으로 역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이런 성품이 없었는데 감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가져있어요 목해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다른 거는 다 먹되 선악과 손 내지 마라 먹는다는 죽어 너 날 떠나 네가 날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호흡을 네가 안 와 내가 하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원죄가 왔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 몸은 죄죠 그걸 우리가 목도 안 했잖아요 조성의 문 그 죄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 아담 때문입니다 이 아담을 이 아담을 사단이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하나님을 할 거 있나 너도 하나님 되는데 이 사단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선악과 보험죄하고 먹음죄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 말 듣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 하나님 먹지 모르는 그걸 먹은 것이 죄인데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이 남편을 만났으면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병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여기 와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도 여기 와 있다니까요 내 가정이 망하고 내 가정이 일되는 것이 전부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인간을 선언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단 말이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담의 모든 혼선은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찾기 위해서 온갖 종교생활에 다 소용없습니다 찾을 수 있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에 뱀 이 사단에 잡혔잖아요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이 제 문제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이 이제 사단에 잡혀있던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 속기에서 막 또 헤매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갖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온갖 짓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 무서워요 온갖 짓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온갖 짓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뭐 죄 짓는다 아닌가 죄를 떡물고 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또 1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아니 세상에 피조물을 갖다가 섬기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이런 하나님 만든 이런 돈 같은 거 이런 걸 막 섬기고 말이에요 이 인간들 하나님 만든 인간들을 갖다가 경배하고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전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뭐합니까 인간인 존재가 세상에 우상을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란 의미대로 눈만 붙은 인간은 참 못하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로하죠 하나님의 진로는 무서워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로가 있다 언제 언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모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불순자들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야 저 위에 머리 위에 진로가 있는데 저 진로가 언제이 말지 이거 무서워요 사실은 무서워요 어떻게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겠음 말이지 뭐 이런 저주로 하기보다는 깨달게 하겠음 말이야 하나님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나 이게 그래서 인간이요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이런 짓거래하고 귀신성이니까 정신 먼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참 여러분 사람이 행복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그때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왜냐 욕심을 안 부리면 되죠 욕심 부릴 거 없잖아요 주님이 엮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무리를 준비했는데 내가 뭐한다고 욕심 부릅니까 그건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생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직건무입니다 목회를 갖다 사십몇 년 해도 그게 말려가지고 막 불신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 주인 되신데 뭐 주님이 하신데 내가 왜 신경 씁니까 월권 내가 신경 쓴다는 것은 월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있어도 뭐 하나님 다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참 평안하잖아요 정신고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서 옵니까 여기에서 엉킬지 오거든요 예수님 사람도요 솔직히 말입니다 이미 끝난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여기에서부터 밥 한 걸 물으라고 여기에 또 사람관계를 엮어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서 되는 일도 없지만 온갖 질병이 옵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하면 애굽에 내린 병을 하나도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이 막 들어도 닥치잖아요 되는 일도 없지만 그러면서 내세가 없으면 되겠는데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쯤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엉켜있던 인간은 결국은 아담의 호소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억울한 것은 예수님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구원 받았는데 여기 엉켜있는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다행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겁니다 호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상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을 섬겼는데 이 집에 귀신이 호소를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그대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데 아웃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될 이유를 이것을 깨달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속였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나는 이런 인생으로 엮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몰랐구나 이놈이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이 동네 쳐다보고 돈 버리고 밥 먹고 사람 관계하고 이게 속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벌써 아담의 우선으로 각인 뿌리 체제가 됐고 사람 되다가 너무 깊이 뿌리 내리니까 여기에서 나왔는데도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말이 좀 내가 로마서 3장 20절에 내가 좀 행위를 바르게 하면 막 제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내가 이런 것 다 좀 넘어서지 않겠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소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어 누구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수에서 건지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저장자인 그리스도 온 줄 믿습니다 이거 막 굉장합니다 그분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하목제 로마서 3장 25절 하목제입니다 구약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거든요 하목제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 애국의 저주 가운데 설치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술저 문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는 사람 집에는 내가 마지막에 죄양을 뜰 건데 넘어갈 거다 이제 이 피 이 누구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예수의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도록 오소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소서 그 예수님이 그리도가 되어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대는 성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대신 그리도 사실은 우리는 이 죄 문제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소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난 것은 마귀를 미랍니다 이 악한 원수를 미랍니다 마귀를 미랍니다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하신 왕선자 제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도입니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소서 그 예수 그리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유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젠 나는 죄와 상관없고 사단과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이 상관을 여악하고 있잖아요 줄곧 있다 머리 박아가지고 사람 돈 덕적을 보려고 또 여기에서 돈 벌이 가지고 살려고 아직도 머리를 있다 박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에 속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이죠 아브라함은 일한 거 없어요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어렵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에 축복받았죠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네가 오실 메시야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예수굴들을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여기 헤매는 인간이 무슨 복의 근원이야 자꾸 속히는 거지 이러면 사단이 계속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야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자꾸 속히는 거예요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복의 근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께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께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아리케 창식을 보는데 와 이렇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입붙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부인을 콜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 꿈에다가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네가 만약에 그 와이프에게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가정 내가 죽이프게 되겠어요 이 선지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손대지 마 이 선지자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멍청하이 세상의 아브라함 믿음 알죠 자기 한 목숨 구차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에게 너 가는 곳곳마다 넌 내 너희 아니 동생이 되어라 아브라함 믿음 없죠 솔직히 깨놓고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와이프의 손을 대려는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선지자 알지 네가 선지자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야 만약에 선지자의 손대면 그 와이프의 손대면 내 너까지는 다 죽이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이 선지자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알렐루야 이거 굉장히 안 그래도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대로 안 두겠다 저주해 보겠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복원 가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알고 나서 그랬어요 아 성도 관계에 제가 잘해야 되겠다 혹시 내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또 주의 종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미워가지고 나를 저주해 보면 그 저주가 바로 그 사람이 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참 조심 많이 해요 물론 다 기다리고 참지만 함부로 말 안 하죠 성도들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기 엉켜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말이에요 큰일 날립니다 그래 되면 안 되죠 장세기 하나님께서 로마서죠 로마서 4장 23지 25절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너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으로 오르부 땀을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폭의 그늘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 꼬라지 무슨 아브라함이야 폭의 그늘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여기 엉킨 것 때문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은데도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아직도 여기 머리를 박아가지고 한 펜 벌리고 말이야 이런데만 관심이 있지 이 조기차기 존재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나는 이건 모른단 말이야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너를 이해한 게 로마서 8장 14제 17절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이거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죠 이 신앙 생활을 자꾸만 주로 여기 엉켜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요 아직도 내가 또 여기서 챙기던 거 챙기려고 이따다 눈에 불을 켜고 말이야 이따다 사람이나 찾고 말이야 찾은 사람을 엮어가지고 이런 게 망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놓쳤지만은 절대 안 놔줍니다 끝까지 붙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래서 바울도 깨달았지요 로마서 11장 1제 2제 2제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았다 7천 로마 복음할 제자가 남아 있다 사실은 우리 에베스 2장 8절에 보면 우리 은혜도 사실은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여론을 계속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하네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끝장을 못 보면 우린 여기 엉켜가지고 그 아까운 인생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자가 돼가 득이 안 되고 자꾸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자꾸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동북계 30년 동안 이거 했어요 이거 강대성에서 이것만 계속 말했어요 왜? 깨달고 여기 빨리 끝나라고 이거는 사단에 속인다고 네가 비록 그동안에 아담 목숨 들어서 여기 각인 뿌리가 채져라 되는데 이거 정돈하면 안 된다 아마 많이 우리 동북계는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많이 턴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대한 사실화되고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로물이다 여기서 엮던 네 인생 아니다 끝났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더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제 창조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를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딴 사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못 깨닫는 말이에요 자기가 바뀐 줄 모르고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코랜드 오스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서 누구든지 그래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 창조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 시간에서 빨리 올인하고 내 인생이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내가 대학교 다닐지 말이지 타락해가지고 폐인이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집에 가가지고 아줌머니가 왜 그렇게 사냐? 날 오고 보이거든요 한 집에 뭐 사니까 보이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면 돈을 집에 가야지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또 왜 연약할 때를 때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줌마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끝났다고 자살 났게도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아주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 깡패가 있는데 못된 깡패가 부인 따라서 결혼하지만 지금 완전 딴 사람 됐대요 완전 바뀐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없대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만나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볼 수 있대요 주일날 만났어요 당신 깡패 만나가니까 깡패 만나고 덩치도 크니만 칼집이 되어있어요 그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나요? 아니요 내 마음에 괴로웠어 그 당시 깡패 무섭잖아요 진짜 내가 양심에 갇혀게 돼가지고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더라요 사람은요 자기를 알잖아요 남원 속에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부인 따라 교회 나오면 내가 조금 착해질까봐 그래 나왔더러 아 그러냐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 보냈어 주인 아줌마 난 이대로 무너지기는 아깝다 저 깡패 같은 저 사람 같이 예수 안 믿어보겠다 그래서 교회 오니까 예배가 안 돼요 목사님 말이 내가 안 맞아요 구경만 다니지요 구경 다니고 보니까 이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청 난간에서 한 500명 되는 성도들 예배 분홍을 보면서 뭘 봤는지 압니까 절반 이상은 나이롱이야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메시지 듣는 데 보면 알거든요 기도 중심 메시지 중심 딱 예배 중심 보면요 아 이 사람 진짜 믿구나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다 보인다 뭐 그러다가 제가 아주 안 되겠습니다 뭔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검식해 보라고 검식했죠 창계산 기도원에 합동체 목사들이 오는 그것이 그게 엎드려 뭔지 압니까 쓰레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패인입니다 난 내가 더러워서 죽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더러워서 죽겠어요 하나님 나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바꿔줘요 나 좀 바꿔줘요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막 울면서 물도 안 먹고 3일도 안 먹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런데 3일도 안 끝나고 셔벅이 내려오는데 아 똑같아요 이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참 하나님 내 기절을 줬어요 요구의 교회고 여기에 마트가 가게가 있어요 요구를 딱 돌아서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는데요 마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게 있죠 참 평안이랄까 안식이랄까 두 달도 안 다니면서 그런 소리 안 들을 거세요 무언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내 마음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췄는데 그 순간이요 참 신기하죠 내 마음 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는 거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글뚫을 통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두 손 들고 내가 세월을 했다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만 믿겠다고 막 달려왔는데요 계속 내게 그 기쁨이 있어요 열 살 엄마 죽고 그 이후에 가정의 재앙을 받았지만 다 치우려 했어요 나는 그때 다 치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그런 게 좋았어요 내한테는 그래서 저 사람 보는 순간 알았어요 착한데 왜 젖었을까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손을 붙들고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들기 너무 좋아 왜 착한 당신을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울면서 저는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둘이 김구하고 경하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울는지 압니까 아빠 나쁜 놈이야 개들 입에 밥대기 하나 앉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처자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람이 딱 잠이 들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이요 왓챠 영혼이 벌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대했어요 하나님 내한테 7년 동안 고통도 한 여자입니다 오늘 밤 덮고 가면 내일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 없어요 밤사이에 콜에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집사람 살려달라고 빨리 나와 같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는데요 잠자리에 달라고 얼마나 잠자리가 행복하니 32년 만에 이런 행복한 잠자리가 없어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잠자리가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억나요 주인 아줌마이 새복기도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새복에 갔어요 새복에 갔는데요 참 신기하죠 두 달 동안 그 목사님 말 사람의 말로 들렸는데 세상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죠 와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무슨 기도인지 모른데요 어제 산에서 내려오는 영적 상태하고 지금 기도한 영적 상태 완전히 틀린 거죠 꽉 찬 거 있죠 나 이제 뒤에 알아서 이게 성경축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이런 거 다 끝났으니까 나는 끝났어요 그때요 솔직히 나는 뭔가 이게요 나를 얽은 매고 이렇게 하던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와서 말해주세요 기도하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스 1장 3절이 뭡니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달라앉게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인간이 하나님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주의 안 되잖아요 세상에 제가요 우리 퇴근 시간에 집에 갈라 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고 교회를 가라 하다 교회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말씀 기도 조금 해라 이걸 하나님 벌써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기 그래서 저는요 안 그래도 은혜 받아 줬는데 마침 종점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가봤어요 문 열어놨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성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입니다 아십니까 이 두 시간 세 시간을 바이브를 보는 순간에 뭘 깨달았는데요 아 딴 세계가 있네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세계가 여기 있네 여기에 모든 영적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에 어떤 존재로 살았다는 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미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게 응답이 왔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이 왔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의 그 성령 충만 그러면서 내게요 믿어지는 믿음의 충만 그러면서 세상을 넘어서 능력이 충만해 버렸어요 이걸 계속 편집했습니다 집중해 나갔지요 한 5개월 해보니까요 와 이거는 하도 안 하도 되는 게 이거는 평생 해야 되거나 매일같이 해야 되거나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이거로 계속 하거든요 지금은 틀리죠 성경보는 보험창을 보니까 이게 편집되어 보세요 내게 왜?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만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내가 신분이 근세가 요한 복 1장 12절에 자녀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 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빨리 내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터치했습니다 아니 이봐라 내가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그러면 지금 이 만물은 다 아버지 것인 것 같으면 내 거네 야 이분 창조 전에 그때 내 믿음이 확 커버렸어요 안 그래도 은혜가 뒷받침 되는 데다가 영적인 영안이 열린 데다가 이 신분에 대해서요 굉장하게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밥 얻어 먹고 1년 만에 돈 얻어 쓴 거예요 자녀니까 아무튼 내가 하는 이 천지인 건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준비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막 사실 믿어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뭐 보게 그는 그건 당연히 내가 보게 그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적으로 신분이 내가 자녀니까 자녀 속에 오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거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 와 이걸 내가 성경 속에 보면서 보니까 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위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갖다가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나 저는 이게 굉장히 내 여기에 편집되어 가다가 이제는 여기에 이제 편집이 됐죠 성령에 계속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주님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역사에 있느냐 이것에 눈을 딱 꼽고 말이에요 보면 저녁에 마무리할 때 딱 보면 맞아요 영화 열려 있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저예요 아 이제 내 물러서야 되구나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한 10개월 했는데 이게 왔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 이 말이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워 산다 이 말이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확 걸리죠 그렇게 제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편집이 되고 그러면서 야 주인이네 제가 1년 반 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시험을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끝났어요 제가 벌써 1년 반 만에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믿고 그동안에 또 일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주인 같으면 끝나야죠 머리 쓸 필요 없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런 것은 굉장히 그래서 이것에서 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이 나를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그죠? 또 이런 말을 어디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말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난 뭐 이런 목격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교육청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지 안 열어지만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 눈곱만큼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 겪어간다면 병이 문제겠어요? 돌이 문제겠어요? 다 끝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스 2항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존재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또 그의 만드신 바라 뭘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연바라 이제 여기하고 다르죠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요 나쁜 주의를 위해서 지연받습니다 여기는요 선한 일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솔리에 살아라 아멜입니까? 우리를 위해 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 되시고 나오는 걸 가르치고 인도 다하고 축복을 다 주고 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리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솔리에 살아라 아멜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금이 없으니까 또 아직 여기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죽어도 돈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정 먹이 살려야 돼요 집도 하나 사야 돼요 좋은 차도 사야 돼요 별장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거는 밥과 이후로 되고 갈아 끼워야 되고 없어질 건데 여기에다가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어요 예수민 사람들이 참 안 돼요 이중생활 하거든요 교회 와서 말씀드릴 지는 정신 차렸다가 또 세상에 가보니까 전부 세상이 이래 그래도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하나님 딱 만나니까요 바로 이것이 왔어요 아니 교회 가 보니까 어수선하고 교회 뭐 목사님이 늘 붕에 다니니까 뭐 목사님은 돈만 알고 사모님은 사침이 해먹고 아니 중직자들이 말이야 앞장서가지고 말이야 막 떠불리고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싶어요 그때 저는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로 만들었잖아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교회 청소 시작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젠 나는 전도하러 갔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지 않나 너희들이 볼지는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 치료하고 내가 제자 찾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한다 할렐루야 이거 잘 모르면요 우리는 한숨 배우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기는 뭘 배워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 안에서 당신을 하는데 이거죠?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같이 안 되면 말이야 우리는 뭐 아주 배워야 되죠 뭘 배운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다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배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자녀의 나를 갖다가 당신께서 내 인생을 누리도록 만들면서 내 안에서 당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일입니다 내 안에서 당신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하모금이라니까요 지혜와 지식과 보아를 줘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요하모 그러면서 제자 찾는 게 전부지요 내 안에서 한 시대 살릴 7천 제자 찾고 싶어요 그러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누가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공한 자들 이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합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그 일을 지금 우아하게 우리 안에 왔어서 당신이 3년 동안에 그걸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보면 아 맞아 제가 귀신 막 쪼가냈거든요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전도 나와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막 귀신도 쪼가냈거든요 내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셨어요 목해 초신자인 내가 뭘 합니까? 아니야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건 저분 내가 손 댈 게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이분을 통해서 누리면서 이분이 내 목해 이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땅 끝까지 가서 237년을 살리라고 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요 이 성령 충만이 있으면 그 사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손에 가가지고 봤잖아요 정말 소로문에 가서 서평 목사 성도들 한 20명이 왔어요 막 사람 살리는 거 보고요 저기다 뭐 들려요 뭐 주소 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충만한 거 있죠 그래야 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제사님 지금 성령 충만을 알아요 하니까 예 압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이 집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하게 전도현장에 나가가지고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고 이 20명 다 성령 충만합니다 한 분은 영적 문제에 있는 청년이 왔어요 그런데 이에도 세상에 이 현장을 보니까 막 의리를 부어준 거죠 이 성령 이건 어디까지 갑니까 237개 나라에 호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래서 가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졌으니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 찾아라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철문제가 해보니까 이 제자예요 우리에게는 7천 제자 지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편집하죠 요번에 우리 참 감사하겠어요 안되겠다 이제 요번에 비대민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랩런토로 기도 안 하면 요번에 뻥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두 달 전이죠 개혁자 개천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어요 세웠기도 두 주간 맡겼어요 지금은 이제 어둡니까 다 끝나고 이제는 이틀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좋다 그래서 제가요 이 제자들 이 맡은 말이에요 랩런트 맡은 개척 맡은 이 지도자 이 지도자하고 내가 포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두 주간 하고 또 두 주간 이틀씩 하는데 어느 정도 랩런트의 마음을 담고 집중해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만 아니고 지금 우리는 WRC에서 집에서 살 것인데 집에서 됩니까 이배가 정말 마음 담고 랩런트 지도를 하고 있느냐 포롱을 해봤어요 포롱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우리 개청의 지도자 포롱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김옥사하고 인원해가지고 안되겠다 이분들을 내가 맡겨서 세부 기도를 하면서 끝나고 포롱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역 맡은 목사님이나 전두사님이나 이분들을 갖다 집중해서 세부 기도를 한번 맡겨보자 한번 맡겨보자 의미가 있더라 제가 지금 굉장하게 무언가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중에는 전문 목사들 그냥 놔두면 안된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잘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세부 기도 시키고 끝나면 제가 포롱을 해야 되겠다 주의 종 살면 다 삽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종 살면 다 삽니다 주의 종 못 살면요 다 죽입니다 아십니까? 주의 종이 뭔지 압니까? 제대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제 내가 아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돌보며 이젠 나는 복음밖에 없다 이젠 제작행으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손을 댈 지게 애들 다 살아나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안되고 이게 안된 사람들은요 여기에 엉켜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애 건드리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우리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안고 이제는 제자 이제는 7천 아무나 말고 7천 3호일 내가 편집해야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포롱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단 로마스 16장에 우리 평신도 이분도 내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7천 사이 해야 되니까 이분들도 시간 보내 포롱하고 우리 랩런트 미래 7천 이어도 그냥 두지 말고 좀 포롱을 해서 좀 뭔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일꾼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통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정말 237개 나라에 7천 제자를 세워서 미종족 5천에도 전문을 파고 들어가서 다 살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랩런트의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 맡겨서 포롱하니까 참 좋아요 뭘 어떻게 했나 묻힐 않습니다 본인이 포롱이니까 그래서 우리 동국계 위에 또 우리 가정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위에 이분의 엄청난 가정의 마가다락방역사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에 낳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 다시 원색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담고 올인해서 여기에 결론하고 회복되어야 우리가 누리고 이제 우리 정인을 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당에서 1부에서도 2부에서도 한 500명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 이제는 우리가 가정예배당에 마음을 담고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할 적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마음을 들어서 요번 지금 WRC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정말 다락방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미치는 영향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